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11월 29일 치킨 5마리 당첨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을 누르셔야지만 여러분들 당첨이 되구요 아래 정답과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랜덤으로 5분에게 드리는거구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듣고 정답을 맞춰라 문제 정답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네 정답은 포도 였습니다 네 포도였습니다 그럼 당첨자 발표를 할게요 여러분들 채은주님 축하드립니다 희아리님 축하드려요 서모찌님 축하드립니다 남궁현수님 축하드립니다 정승원님까지 축하드립니다 5분에게 제가 이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이벤트도 여러분들 계속 되니까 안된다고 너무 귀 죽어 있지 마시고 다음 이벤트때 화이팅 해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음 이벤트때 봐요 뿅 Gobierno 치즈가 이쯔아리님 축하드립니다 이 계절은 고유 깐 뒤집을 意